이인선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민일보 이민방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께서 한국 최초의 여성 부지사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앞서서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원래 출발을 미생물 연구하는 교수인데 원래 정무부지사에서 보통 1년 내지 2년 하고 마치는데 다시 경제부지사로 바꿔가지고 4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달고 다니는 네임이 최초의 부지사, 최장수의 부지사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은 8개 지구를 테마별로 관리를 하면서 해외 기업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국내 좋은 기업을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중화권과 어떠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기업이 최근에는 여기 와서 생산을 해서 다시 중국에다가 재수출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서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 영천이나 경주 포항 쪽에 보면 자동차 부속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에다가 납품을 해서 완품을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것에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중화권 기업들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역에 투자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혜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금 지원이 제일 좋으니까 지방자치단체랑 나라에서 보고 현금 지원이 가능하면 현금 지원 쪽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든지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전액 해외 투자하기가 서로 힘드니까 합작 투자로. 그래서 기술이 만약에 중국에 있으면 우리가 생산을 가진다든지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면서 합작 투자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효과를 본 것은 싱가폴에 우리 지역의 IT 기업들을 12개 기업을 데리고 가서 싱가포르 기업과 같이 투자주치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 기업이 투자 유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우리가 기업을 모집해서 이 기업들을 같이 가서 중국 기업하고 같이 조인 미팅을 시켜서 조인 투자를 일어나게 하자.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우리 합작 투자를 요즘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대구와 경상북도 발전에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중화상은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발전을 못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도네시아, 홍콩 이런 데 굉장히 많은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분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하는 자리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능하신 총장님이 계시니까 대구 경북 경제적 구역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